저는 밀양에서 풀 작업 50헥타 이상 정도 하는 김장수라고 합니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클라스 신형이 나왔다 해서 구매하게 되었고 그 만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최고 18kg 정도까지는 밀고 다녀요 직진에서는 그거랑 비교했을 땐 2배 이상이죠 부하가 받았을 때로 비교하면 3, 4배 이상을 능가하죠 부하 자체를 받는다는 걸 못 느끼니까 이게 노면이 한 번씩 가티나 돌 때 보면 이게 아예 무브가 이렇게만큼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면 신기할 정도로 움직여요 토에이 4방향과 전우 상하 2배는 게 웬만한 쓰러진 것도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는 거나 속도, 능률, 효율, 작업량, 피로도 막힘 한 번 없고 한 번 써보시면 진짜로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볼트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대구성이든 만족도든 펼침이든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50헥타보다 더 했는데 갈기 하나 나간 게 없어요 잡손도 솔직히 없어요 그냥 도색, 갈기 벗겨진 그 정도가 끝입니다 사면 10년 이상, 10년 부서지지 않으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느껴요 제가 더 많이 물어보고 샀는데 클라스 내구성은 그냥 클라스가 다릅니다 역시 1등인 클라스입니다 진짜로 써보시면 알죠 다른 타사에 비교해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specifically 핵 luck 빨리 Santiago 내용 этом 한글자막 by 한효주